6.15 선언이 있던 날이죠.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벌써 20주년입니다. 20주년인데 6.15 남북공동선언에 맞춰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념 행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축사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방향을 이루려고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다. 그래서 4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게 6.15 정신이다 이렇게 유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겨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3대 원칙을 가지고 뭔가 지금 이행을 해나가야 될 그 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행을 해나가실 거예요. 통일부가 이제 와서 전단 살포하는 깡패들, 사기꾼들 이제 와서 그냥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고발하겠다 이 정도만 제스처에 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을 사리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계세요. 오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게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하고 또 남북 간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 관계도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군대에 이걸 넘기겠다라는 그런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런 발언들 뒤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정부는 관련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전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지금 보면 우리 가리오 님도 늘 청와대만 일하는 것 같아요. 눈물 유유 이렇게 흘리고 계신데 실제로 보세요. 언론들이 오늘 메인에 올리고 있는 뉴스들 제목을 몇 개만 제가 읽어볼게요. 연합뉴스에서는 축하 기념보단 아쉬움과 우려 차분한 6.15회담 20주년 이런 스케치하는 그런 기사를 냈고요. 이 기사에서 결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쳐먹을 땐 요사 떨더니 평화상징 평양냉면의 독한 변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옥류관 주방장이 한 말 그대로 옮겼는데 종북이들이 길길이 날뛰는구나. 누굴 욕하는 누굴 욕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한심한 종자들. 요사 떨더니는 북한이 표현한 말이야. 북한에게는 안물 못하고 찍설이 못하는 그러니까 당하지. 북한은 저 자세로 나가면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의 오찬 메뉴였던 평양냉면에 대해서 영국 매체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가 아니다. 평양냉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평양냉면이 논쟁적 음식이다. 항상 애끓는 향수같이 엄습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식욕의 대상이 냉면이다라는 예찬이 월북한 사람들한테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소설가 이효석은 육수 끓었을 대하면 그 멀고껏 멋없는 꼴에 처음에는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논쟁의 대상이라고 폄화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냉면의 정치적 의미도 논란의 대성이다. 그래서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의 말을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 올라가 있는 것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 전혀 한 일도 없다. 이러면서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죠. 막말과 비판의 소재로 평양냉면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진중권의 말을 인용을 해요. 오수봉 발언을 거론하며 상스러운 폭언으로 남조선 절대조롬을 모독했는데 온몸으로 각과를 지키던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조롱 아닙니까? 미쳤나 봐요, 정말. 이걸 갖다 고스란히 올려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진중권은 또다시 야, 욕을 할 건 오수봉인데 왜 나를 욕하냐? 이 지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탐문점 선언과 그리고 6.15 기념일을 모독하고 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독의 정점이 이겁니다. 난 이거 보면서 야, 숟가락 얻는 거 보세요. 숟가락 얻는 기술 보세요. 평양특사 파견해야 한다. 나한테 주면 내가 할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안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대물멋짝만하게 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6.15 20주년을 맞아가지고 가장 주목을 받은 인사는 바로 안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된다. 내가 특사가 되겠다. 이러면서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돈해서 우리 측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된다. 필요하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라. 왜? 왜?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는 여야 한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당사자. 그러니까 나를 보내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부에는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야? 아니, 무슨 개소리야? 아니, 처음에 남북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판문점에서 놀라운 그런 회담을 만들어낼 때 안철수 너는 어디 계셨어요? 태용호나 지성호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곳이 미통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통당에서는 절대로 대북의 특산이 멋져니 이런 것들을 받아 받을 수도 없고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통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야, 야당이 다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나처럼 찬성하는 야당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오히려 특사를 보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얘기인 자식아 여소야대에서나 가능한 얘기야. 야, 이 미칫...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너무 쌍용을 해서 잘라주세요. 미친... 아니고요. 띠리리야. 띠리리리띠띠야. 도대체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금 여당이 180석이야. 여당 의원이 177석이고 여기에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180석이라고. 그런데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야당이 손을 내밀어. 아니, 대북특사로 예를 들어서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간다든가 차라리 박지원 원회에서 박지원 방송인이 간다든가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직접 간다든가 아니, 무슨 개소리들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 개소리를 나는 보도를 해주는 매체들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요. 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를 발표를 하면 되겠니, 지금? 나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갖다 해야지.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일본 정상과 핫라인을 왜 가동해, 지금 여기서. 일본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파국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한 주체인데 주체 지금 이거 몰라서 묻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 아무리 안철수 대표의 지금 현재 현실 인식 수준이 형편무인 지경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주변에 보좌관도 없나 봐요. 남북관계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보좌관도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네. 김근식도 다 미통당으로 가버리고 그랬으니까 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봐. 한 문장 안에 어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주장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국 트럼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트럼프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국무위원장은 나와서 완전히 관계의 단절 이런 걸 얘기하면 아예 대화의 창고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고 그 대신 복심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미국을 비난하는 것들은 자제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흐름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한국이 지금 당장 선거기간에 꼼짝달싹 못하는 트럼프 쟤는 제껴두고라도 더욱이 걔네들이 지금 선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독자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려가지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우니 실체적인 행동에 나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말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통일부의 모습 이걸 극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우리 그럼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뭘 선언하라는 거야 선언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잖아 판문점 선언 비준하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게 일본 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이에요 미국과 북한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을 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베가? 그런데 일본 정사가 핫라인을 가동하래 미쳤어요? 이 정도의 천박한 인식으로 야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특사로 보내달래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걸 그냥 받아 적어요 비판 하나 없이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적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는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에 침흥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게 지금의 수모다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야 돼 니들 그렇게 살아 그래서 태의원이 김여정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대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북한으로 돌아가 넘어올 때 뭘 요구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정말 이따위 천박한 얘기들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사안은 상임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다가 국민의당도 야 우리한테도 줘 이런 식의 작태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선수가 돼 있는 사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힘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딱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어떤 위상을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이나 중도 이런 사람들은 또 안철수 이 녀석이 그래도 좀 노출이 되네 뭘 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